Let's go! 일단 자리 할게요. 로그... 벤지 있어요. 검수민이.. 로 도그..? 트레이서 여캠 빠졌고요. 와, 이 그램 미쳤어! чики 타랐어, 타랐어.. 트레이서! 아이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다 있어요? 트레이서 빠졌어, 트레이서 빠졌어. 획생이라는 사람이 로 도그 했네요. 아 아 깝다! 거점 거점! 자 광벽 없어요 광벽 없어요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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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혼자있어 너 혼자있어 야 아 아 점프 생각하지 야 나 사람 살리는게 로독 오른쪽 자리야 아 그래 빠짐 포부 그래 빠짐 이거 오이고 못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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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비교해요 좀 빠집니다 아 뭐야 로도왕 죽었어 얘네 트레이스웅 밖에 안빠졌어요 트레이스웅까지 죽었어 벤즈님 저랑 맥크리부터 봐요 맥크리부터 맥크리로 오고 이런식으로 바로 오고 그래 빠짐 가자 가자 철 93% 철 겐지 들어왔어요 철 겐지 반피 석양 정면 정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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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괜찮괜찮 웃으지마요 어 이거 올거 같은데 이거에서 가죠 어 뭐여서 가지 백 백 백 백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자탄 받으면 해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노궁 트레이서 죽었어요 자탄구 자탄구 자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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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괜찮 가면 됨 겐지 뒤에 있어요 겐지 뒤에 오른쪽 멕크리 겐지 오른쪽 멕크리 필 트레이서 나왔어요 얘네 그거 빠졌어요 얘네 겐지 반사 빠졌고요 철 80% 상대 원힐이에요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들어왔어요 트레이서 역핵 빠졌어요 로드다운 자리아 자리아 겐지 반피 자리아 들어와 있어요 자리아 궁 쓸거에요 자리아 필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아 그거 뭐야 겐지 다운 트레이서 노궁 오른쪽에 루슈 부즈와 아 못잡아 못잡아 전부 잘못했다 상대에 자리아 궁 쓸거에요 저희 수비공 하나도 없어요 수업폭공 아 우리 초월 썼구나 예 초월 금방 아 오른쪽에 누구 있던거 같은데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로드어 그래 빠졌고요 겐지 겐지 궁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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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변 석양 석양 맵 개피 석양 맵다 아이고 이번엔 자리아님이랑 저랑 아 머리암방 진짜 미치겠다 얘는 아니고 그래서 자리아 궁 썼나요 한 방점 잊으면 돼요 그래서 자리아 궁 썼도 돼 로드오그라서 알기가 힘들거 같은데 로드오그로 로드오그로는 그랩핵 쓰는 애들이 있고 썻 껐다 껐다 하거든요 트레이서 뒤에 들어와 있어요 트레이서 노 궁 트레이서 노 궁 뒤에 맥크리 뒤에 어 뒤에 뒤에 얘들 3명 둘나 3명 뒤에 뒤에 많아 뒤에 많아요 뒤에 개많아요 뒤에 개많아요 뒤에 개많아요 이거 잘라줘야 돼 아 이 사람 아닌데 아 로드오그로한테 죽지를 아니까 내가 볼 수가 없어 나이스 트레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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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겐지 봐요 겐지 걱정 위 호구짤 호구짤 나피 없다 나피 없다 나피 없다 뒤에 뒤에 겐지 나 뒤에 겐지 빠져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겐지 부조화 어깨 자리야 자리야 자리였다 루시우 루시우 부조화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요 오른쪽 맥크리 맥크리 부조화 상대 한 명씩 살린다 한 명씩 맥크리 로드오그가 왜 로드오그라지 그랩 핵이 있긴 한데 네 로드오그만 해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안다고요? 그러면 핵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야 그니까 자기가 핵을 쓰는 게 아니고 뭐 핵쟁이랑 듀오를 했던 간에 근데 로드오그 그랩 같은 경우는 이게 에임을 봐도 알 수가 없음 나 로드오그 왔는데 해소하면 너무 많이 드는데 나 뭐 그거는 잘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서 알기가 힘들죠 좀 진짜 들었어 그러나 우리 형제 몬타타는 그들의 생활을 개설하기 위해 죽었었지 끝내 이루신 못했지 이게 왜 쓰니까 일단은 좀 하지 말고 하자 활아 조심 알아서 살아남아요 그랩 조심 껍니다 활아없고 활아없음 왼쪽에 겐지 왼쪽 겐지 보자 네 오케이 겐지 보자 겐지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방투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보자 깔끔하구요 깔끔하구요 박보영 크레이서 박보영 트레이서 박보영 트레이서 님들 어? 저 치킨 로드야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요 트레이서를 뽑았네 트레이서 브레이핑하면 바로 와주세요 응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정면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행 빠졌구요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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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은데 하지만 수어기는 필요없어 거의 벌레새끼인데요 아 진짜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자리가 자리에 앉아있어요 야 다른막보영인가 미성 미성 제냐타 상대 상대도 상대 상대도 상대 모렁 jes 크 живот bet iba Steven 겐지, 겐지 반피 겐지 반사받을거야, 겐지 스킬 없어요 원숭이 점프, 초월 있어요 뒤로 살짝 빼봐요 아이고, 뒤로 살짝 뺄게요 안 돼! 서포트 안 죽는다 저요? 저 아직 비트 안 썼어요 야, 인사나 근데 거점 안 먹고 있습니다 거점 비빌 수 있음, 도원님? 거점 비빌 수 있음 비빼보세요 99% 안 들어보죠 아,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이건 안 돼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원숭이 한 번 이기면 이기 한 번 이기면 원숭이 점프 원숭이 점프 원숭이 점프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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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겐지도 들어와 있어요 겐지 들어와 있는 거 개피 겐지 다운 겐지 다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이거 나 달랑 왔어 나 달랑 왔어 상대 비트도 얘네 다 따요, 얘네 다 따요 막냥아 빠지고 막냥아 빠지고 막냥아 빠지고 막냥아 빠지고 자리아 방냥아 빠지고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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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착했어 오케이 오케이 거점 먹어요 거기 겐지층 겐지층 가 겐지층 어우 박보영 해 껐나? 왜 이렇게 벌레색게 됐지? 다른 박보영일 수도 어 겐지 넘어왔어요 거점에 겐지 개피 원숭이 보좌 원숭이 보좌 원숭이 보좌 리퍼 망냥아 빠졌어요 겐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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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보좌 겐지 보좌 어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다시 가죠 저 다 개피였는데 초월을 못 받았어요 내가 다시 가면 돼요 우리 초월 빠지 순판이 다시 시작 자리아 이제야 나와 이제 나와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초월 없어요 겐지 보좌 겐지 보좌 겐지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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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는 피아녀 두리스님 뭐야 콩알 들였고요. 원숭이 보좌 원숭이 빡쳐 콩알 들였어요 원숭이 다운 겐지 겐지 들어왔어요 자리아 보좌 루시오 비비고, 루시오 다운 원숭이 보좌 원숭이 끝까지 괴롭히네 스님 저걸 죽네 저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있으면요 주시면 만약에 와 있으면 받죠 아 이 판 이기고 500이 안에 달렸으면 좋겠다 아 친구 많으신가보네 지금 몇 점이에요? 지금 3787점인가? 한 판 이기면 3800인데 20점 넘으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3800 대충 넘어가면 다른가보네요 아까 로미님 17점이었는데 마스터더라구요 20점 넘으면 아 안 실수입니다 흐흐흐 부가자래 부가자래 신호구 나이스 오케이 거점 줄여줘 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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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 개피 로드호 개피 4개피 뒤 5점이 끌림 자리아 자기 질도 빠졌구요 아이고 너무 들어왔다 너무 들어왔다 맥크링 거점 맥크링이 다 쓸겠는데 아 그냥 그냥 거점 들어갔어 그럴걸 어 우리 원숭이 저 초월 80% 3대에 궁 다 빠짐 아 부영이 빼야될때 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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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무리했다 로드호그 입구로 나와요 로드 그래 빠졌고 우리 이거 아까 우리 비트였어요? 근데? 어 죽는다 죽는다 형들 지원동으로 다 빠졌어요 저 초월 있어요 저의 초월 있어요 아 뭐야 다시 모여서 갔죠? 석양 정면 오른쪽 진지 진지 컷이에요 캔슬 정면 캔슬 오케이 오케이 애들 여행을 노려요 애들 노려요 아 나 빠졌어 아 나 빠졌어 아 나 빠졌어 아이 초월 쓸걸 아 나 빠졌어 총리 궁 다 빠지 아 빼자 빼자 아 아깝다 저희도 묶였어요 가자 가자 겐지 개피 x2 겐지 다운 바로 가자 아 우리 겐지 다운 이거 겐지 다운 그냥 초월 쓰면서 들어가도 됨 초월~~~~~ 로드호글 x2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자리아 다운 메쿠리 x2 메쿠리 x2 로드호가고 루시오 거점 딜 메쿠리 갔어요 겐지공 겐지공 아아아아 상대피트 나이스 나이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이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다운 훌륭한 이 스승 아 예 죽었어요 아 못끼리 낙서를 못 시켜요 내가 다운 자리아 이거 포커싱이 안되는데 아까 로드오버부터 잘랐으면 좋겠는데 석양 정면 석양 어 뭐야 왜 맞아 벽 뒤였는데 아이고 쩝뿌요 쩝뿌요 쩝 답변 답변 그냥 와 이거 틱레이트 때문에 범베 벽뒤로 피했거든 아 봐봐 벽뒤로 피했었는데 늦게 판정 들어가가지고 벽뒤로 안들어간걸로 들어갔어 얘네 비트 썼고 초월 있어요 얘네 비트만 썼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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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초월 70% 왼쪽 겐지 방벽 깼어요 방벽 방벽 깼어 겐지 공 겐지 공 겐지 밖에요 위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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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컷 겐지 공 끝났어요 겐지 공 끝났어요 에앗타 컷 로그건 환비 환비 환비이야 환비이야 아 자리아 환비 아 자리아 환비 호우컷 로그컷 로그컷 루슈 떨 수 있나 알 자리아 루슈 자리아 환비 자리아 환비이야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자리아 컷 맥크리 정명 맥크리 내려주세요 맥크리 내려주세요 맥크리 내려주세요 아이고 맥크리야 맥크리 컷 아 나 왜 이렇게 죽은거야 나 왜 이렇게 죽은거야 나 오줌마려 죽으면 안돼요 그냥 거점만 해서 싸워요 근데 나 왜 채팅이 안보이지 맥크리 마 맥크리 마 맥크리 마 맥크리 마 지금 원래 채팅이 안보이는거 맞나요? 채팅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아 이게 또 인터넷문제인가 본데 채팅이 안보여 트레이서 뒤에 들어와 있어요 자리아 컷 자리아 컷 조심하시고 석양 와 나 날라갔어 트릴 샀다 나 날라갔어 나 날라갔어 로드워그 보조아 와 초월있어 얘네도 초월있어 루시우 땅 아 빨리 오구 오구 땅 오구 땅 오구 땅 자리아 보자 자리아 자리아 부터 나이스 트레이서 트레이서 너 궁 나이스 우와 무서워라 아 아프리카는 보이는데 유튜브 채팅이 아프리카는 채팅 안친거였구나 근데 유튜브는 채팅 치시는거 같은데 안나와 안나와요 유튜브 채팅이 아예 안나와요 지금 가리아님 궁 몇퍼에요? 50퍼에요 50퍼 상대 카울은 없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애들 초월 쟤나타 쟤나타 이제 트레이서 겉은 뒤 트레 트레이어킥 빠졌고요 빠지고 트레이정 정면 트레이정 정면 네 죽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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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왼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예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움 이거 자리야 궁 없어요 상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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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짝 빠야죠 우리 좀 타고 자리야 자기 질도 빠졌고요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뒤 트레이서 뒤 예 트레이서 보고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안들어옴 애들 안들어옴 애들 뭐야 그게 상상됩니까? 트레이서 진출 봤습니다 아 누구 낙사 와 특정 에이 여기서 낙사한 블랙 어딨어 와 맨 처음에 무슨 여자진이 뭐냐 어 채팅 보인다 새로고침하니까 보인다 새로고침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 쪽 인터넷 문제 있는거 같은데 새로고침하니까 뭐하는거요 짖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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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에 안에 달았을까 윙 영원히 피임하 재발돌라 영원히 피임하 영원히 피임하 뭐 형 sinon 음~~~~~~~~~~~~~~~ 뭐야 왜 등수 없어? 아 뭐야 등수 안뜨는데? 등수 없게 뜨는데???